챕터 5-29 전치사, 부사, 관사 관련 낱말 익히기 8 1번 다음 낱말을 듣고 따라 말해보시오. When When Where Where Which Which Why Why 챕터 5-29 전치사, 부사, 관사 관련 낱말 익히기 8 1번 다음 낱말을 듣고 따라 말해보시오. When When Where Where Which Which Wh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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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챕터 5-29 전치사, 부사, 관사 관련 낱말 익히기 8 1번 다음 낱말을 듣고 따라 말해보시오. Wh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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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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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i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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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 챕터 5-29 전치사, 부사, 관사 관련 낱말 익히기 8 1번 다음 낱말을 듣고 따라 말해보시오. When? Where? Which? Which? Why?